소지의 정체 젊고 힙한 감성이 좀 많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노포의 느낌이 들어 내공이 있어 보여 인테리어에서 그게 쫙 느껴지네요 정경! 맛있겠다! 겉에 불향을 내서 고기의 맛을 냈습니다. 불향 제대로겠다! 매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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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웃기다! 색깔 봐! 매운감! 저거 진짜 맛있겠다! 최고지, 최고!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국물 뺏짐입니다. 살 엄청 많이 붙어있어! 와, 칼칼하겠다! 오! 오! 맛있겠다! 오! 아, 현기증! 오, 약간 갈비찜 같기도 하고 네, 매운갈비찜! 오! 아버님! 와! 아, 맛있겠다! 치즈, 치즈 사리도 있어요. 볶음밥 위에다가 치즈도 있어요. 이야, 이거 무조건이다! 맛있겠다! 너무 좋아요.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아버님! 오, 이거 뭡니까? 아, 뭐야? 네, 얼음골 밀면입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시원하겠다! 오, 맛있겠다! 시원하게! 와, 사랑하는 등도! 어, 최고다! 너무 좋아해! 와, 이거 꼭 먹어야 돼! 아, 위에 고기 올려서 먹으면 끝내주지! 와, 근데 제대로 삶았다! 보아하니까! 토치! 와! 뭐야! 불 끄다 불 끄다! 지울 때 분량 눕히는 구나, 분량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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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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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집이다! 저게 집 신만대 때 하는 거잖아요. MD 세대들이 만드는 샬라모! 샬라모 아, 샬라모! 어, 샬라모!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이렇게 옮기는구나! 손이 많이 가는구나, 확실히! 오랫동안 공부하신 티가 납니다. 연구한 티가 감사합니다. 뼈구이 드릴게요 우와! 이게 2단계거든요? 소면은 저희 서비스 소면인데 가장자리에 비벼서 드시면 돼요 이 소스랑요? 뚝뚝뚝뚝 떨어진다 소스가 너무 맛있겠다 나 지금 침러 왔다 근데 불량 진짜 미친 듯이 납니다 면탕 향이랑도 달라 아 이게 집 향이야? 그런 거 같아 처음 맡아보는 불량이야 나도 처음 맡아봐 일단은 기본맛 어우 그 냄새야 시골 할머니 집에서 맡았던 불량 털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젓가락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진짜 매워 맛있다 빨리 먹을래 자 지금부터 본줄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시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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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상 대대도 봐 응 고기 진짜 부드러워 고기 진짜 부드러워 뼈 좀 더 너무 와 진짜 부드러워 아 갑니다 그렇지 그래 저렇게 부드러워야지 부드럽다 부드럽다 음 이렇게 야들하게 뚫어지는데요? 야들야들하게? 지푸라기에 훈연된 연기가 같이 배어있네 수십 만들 때 하는 그 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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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살 뭐야 이거 이 보들보들한 거 나는 수풀이 뭔지 알겠다 짜미 한입에 들어 오 소리가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배어있핑 만들 때 하는 그 집 항상 수풀에다 볶는 진짜 우와 와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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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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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나 이거 부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부드럽다 아 근데 뼈가 진짜 크다 거의 거의 꿀 만한데? 이게 양이 이게 뼈가 작은 뼈가 아니야 와 저거 진짜 와 살이 진짜 싫어하다 뼈 제대로 된 부분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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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아 거기 하나 있어? 응 거기 하나 넣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살귤은 살아있네 약간 씹히는 감이 있네 응 우와 그래? 응 약간 씹히는데 각 바닥보다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뼈 사이사이에 약간 둥근? 콩줄? 그런 부분들 씹힌다 음 야 맵달 맵달이야 맵달 맵달 달콤하고 맵고 그냥 살이 이렇게 떨어져 어머 어머 어우 지금 수향 봐봐 뜨거워 쑥 빨라진다 매콤달달한 양념에 즙불 향까지 돼 있으니까 엄청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야 콩치즈 어머 매운맛에 한번 찍어 먹어도 되겠다 좀 중화 효과가 있겠네요 자 콩치즈 저희 두 개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달달하니까 달달하니까 사랑해요 콩치즈 나도 나도 우와 콩치즈도 약간 마요네즈의 연유? 이런 느낌으로 우와 돌려 돌려 짠 짠 짠 아 고기만 해도 맛있다 너무 행복해 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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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소하고 달달해 그리고 옥수수는 알랄이 터지는 식감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옥수수도 되게 향이 강해 진짜 치즈야 이거 진짜 치즈 맛있다 오 미치겠다 깨끗한 거 봐 너무 잘 삶아졌다 잘 빠졌다 옥수수 안에 똑똑 터져 너무 맛있다 밀맘드릴게요 와 나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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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국무 아 라 주 fasting clean ит 도시 수 수 이 욕 ining 물 물 물 놉 아미봐요. 아미 입술 색깔이고 똑같이. 마무리 아하! 아미 시원하게 먹었네요. 와 진짜 시원하게 먹었다. 와 이거 내 고향에서 먹는 맛인데. 창원에서? 고향? 창원 맛이야? 아니 부산이야. 아 밀면 원래 부산이다. 왠지 차가운데 불어야 될 것 같은. 이가 엄청 시리다 창원. 청량하다. 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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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같아 약간. 진공 면속이. 이런. 언니 씹었어? 너무 안 먹었어. 안 씹었지? 면 밥대가 부드러워서 꿀깜. 야 이거 엄청난데? 면이 엄청 길다.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준비하고 먹어야겠다 이거. 와 써요. 진짜 제대로 먹네. 와 묶어 제대로. 머리 묶었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와 섹시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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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구상해 어머 어머 어머. 와 시원해. 진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니까 진짜. 리니까 예쁘게 드신다니까. 약간 쫄깃쫄깃해. 이게 약간 쫄면이랑 소면이랑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굵기는 소면이고, 탱글탱글함은 쫄면 같고 사실 피서 같은 거 갈 필요 없어 그냥 에어컨 바라면서 이렇게 먹는 게 딱이야 너무 맛있어 수절비 때 감기 걸리지 않고 이렇게 칼칼한 거 먹으면 너무 좋죠 약이죠 진짜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이거 몇 인분이에요? 이거 4인분이에요? 이게 4인분이에요? 방금 저희 매운 국물 뼈찜 4인분 먼저 나왔습니다 고기 자체는 다 익었어요 저기 안에 지금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콩나물부터 새송이버, 깻잎, 당면, 대파까지 엄청 푸짐하다 시원하겠다 고기를 일단 조금 빼자, 익었으니까 배고파 지금 밑에 뼈를 보면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살이 진짜 많이 붙어있어요 살이 정말 많이 붙어있다, 여기도 국물 한 번 먹어보자 국물도 한 번 먹어보자 국물부터 먹어볼까? 제가 봤을 때 약간 매콤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국 분들이신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맵카라다 맵카라다 응, 진짜 맵카라다 어때? 괜찮아? 난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약간 살짝 단맛도 있어 입이 넣었을 때는 단맛인데 이게 넘어갈 때 매워 맞아, 맞아 처음에는 단맛이랑 칼칼한 게 있는데 뒤에는 약간 매움이 좀 올라온다 매콤함이 네, 입이 넣었을 때는 단맛인데 이게 넘어갈 때 매워 맞아, 처음에는 단맛이랑 칼칼한 게 있는데 뒤에는 약간 매움이 매운데 달콤함 맞아, 맞아 근데 여기 넘어갈 때 매워 맛있어 일단 식었으니까 먹자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커요 자, 지금부터 돈줄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음 맛있어 살 부서지는 거 말릴 거 같아 오, 말리봐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해? 자, 갑니다 에바 갔어요! 에바 언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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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에바, 눈이 커져요 엄청 커요 오, 샤오리 봐봐 샤오리 봐봐 샤오리 저개가 너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 파이팅! 뼈도 큰데, 살도 많아 살이 엄청 많이 붙어있네 와, 살 봐 와, 진짜 대박 진짜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이야 응 어디, 어디 괜찮아? 응, 여기 조금 먹는 거, 와 소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와 진짜 뜯을 맘 난다 와, 살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촉촉하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응 많이 매울까 봐 이렇게 만져도 딱 괜찮아요 하나도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양념이 고기 안에 스며들어서 맛있다 와, 대박, 대박 와, 진짜 부드럽다 와우 와, 뼈가 두둥강이 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쪼개지네 아직 뜨겁다 씻겨놔야겠다, 이렇게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니, 에반네 지금 아니, 지금 손에 굴스크림 제대로 드시던데? 제대로 드시던데? 안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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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인가? 치즈살이 추가한 볶음밥입니다 치즈 치즈 이불 덮었어 볶음밥 나온다 볶음밥 드릴게요 와 와 대박, 대박 아, 치즈 듬뿍 넣었네 치즈로 딱 이불을 덮었네 치즈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와 와 와, 치즈 볶아 와, 치즈 진짜 많다 냅당이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기분이 좋다 빨리 뜨거워 뜨거워 괜찮아? 최고, 최고 응 김이 맛있을 거 같아 김이랑 약간 들기름 향도 나는데? 응 참기름 참기름인가? 맛있다 와, 라면 밥이 진짜 너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뜨거워 뜨거워 와, 묶은 거 진짜 최고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크다 음 진짜 맛있다 짝게 짝게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